지난 수요일, 끝밖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탯줄도 떼지 못한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가족 몰래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20대 여성은 임신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우는 아이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령 아동을 찾는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도 안타까운 영화 사례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뉴브 사탐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영화 살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 미현모가 갓 낳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여부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신정은 SBS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 교수님이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발로 밟아서 숨지게 했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한데 어떻게 드러나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난 5일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이를 오전 5시에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미현모가 아이가 운 것은 사실은 처음 태어나서 호흡을 하는 건데 울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참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발로 얼굴 갖다가 눌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한 5시간 정도 경과를 해서 지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인에게 해서 지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신정은 기자, 그런데 이 산모는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일단 이 산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겨왔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자친구와는 지난해 말 헤어졌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족들 몰래 임신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출산한 걸 들킬까 봐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 아기를 발로 그렇게 밟은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집에는 아버지와 오빠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지인들에게도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금 경찰은 일단 이 산모가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이나 이런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까지 가족들이 몰랐다는 것도 쉽사리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산모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심리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 행동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유류 같은 경우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살해하는 그 행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혹독한 환경에 처했을 때 본인이 새끼 양육이 자기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어떤 지인들에게 자기는 평소에 아이를 낳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아마 그 지인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친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어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 주고 조치를 해 주지 못한 그 상황에서 시기가 이제 완전히 제대로 놓친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놓게 되니까 그 이후에 사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혼돈 상태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산모의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영화 사례죄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영화 사례 사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3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추가로 출산을 하자 이 시신을 그대로 사례를 하고 시신을 그대로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넣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길게는 5년 가까이 시신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사건은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당국이 나서서 유령 아동이라고 하죠, 이른바. 미신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출생하고 나서 예방접종은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조사하게 된 건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15년부터 23년까지 사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2,200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256명이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들 많지 않았나요? 제가 최근 한 10개월만 좀 일단 좀 추려봤는데 그것만 해도 영화 사례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광주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빠뜨려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후 열흘된 아기를 쇼핑백에 넣고 차 트렁크에 방치해서 죽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봉지에 넣어서 버린 사건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 오죽하면 저랬을까 좀 동정해 가다가도 절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분노도 앞섭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산모들이 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일단 수사를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미혼모 사이에서 전념이 됐을 때 더 엄지로 숨어드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에 영아 유기 의심 사례 1119건을 조사를 해서 부모 147명에 대해서 영아 유기 혐의 등 이것으로 송실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베이비 박스가 그동안에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놓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미혼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1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 일단 무조건 처벌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건데 이래서 정부가 대책으로 만든 게 지금 보호 출산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도 논란이 많더군요. 일단 보호 출산 제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실 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이유에서 신원이 이제 노출되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걸 꺼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보호 출산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신원을 노출하는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의가 됐었고요. 특히 또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 출산제를 악용하는 데 또 더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유성 교수님, 이런 취약점을 막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어차피 이 제도는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제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영아 대상 살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학교에서의 중고등학교 정도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그 미혼모들이 자기들이 일한 그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갖다가 불법으로 출산하고 살해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지원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대책으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하면 이 제도를 갖다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